안녕하세요 펭길라이프 입니다 오늘은요 어 저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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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여행을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에요 팜스프링스 바로 옆에 붙어있는 팜 데저트에 갑니다 어 그곳은 정말 되게 풀장도 많고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 곳인데요 기대가 되구요 호캉스 2박 3일 예정으로 가고 있어요 웨스테인 왔습니다 아 체크 인을 하고 이제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됐어요 거실이 여기 있죠 부엌에 같이 이렇게 붙어있구요 그래서 여기서 다 요리할 수 있고 팀베드로 했어요 그래서 팀베드가 하나 썩 한입구요 어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 뒤에 발코니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우 밖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 너무 이쁜데요 아무튼 충분히 힐링을 하고 갈 수 있을만한 그런 정도라고 보이네요 아 좋다 네 깔끔하게 잘됐습니다 채우셔도 되있구요 수영장 가자 이제 풀장에 왔습니다 지금 38도였어요 어우 더워 야 풀장이 이쁘게 있어요 아빠랑 풀장에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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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첫째날 하루도 너무 알차게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아침이 시작됐으니까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28분 10초 거리 5.08킬로미터 힘든데요 그래서 땀을 쫙 빼고 나니까 좋은데요 상쾌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빡세게 놀아봐야죠 조깅을 하고 와서 산책을 갑니다 여기를 위해서 와이크를 위해서 네 그래서 아이스모카를 하나 주문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날씨가 지금부터 꽤 더워요 28도 인데요 이따가 여기 풀장에 와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3시 이유가 자자 4시 이유가 3시 이유가 아직 유전한 3시 이유가 2시 이유가 바로 아이고 이쁘다 음 오케이 와 왔어요 알바랑 풍덩 하러 갈까요? 풍덩 카메라가 여기 있네 카메라가 여기 있네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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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안 담그고 싶어 쭉 뛰고 있어 차고 차고 저기로 가래 여기가 너무 추워서 자 이쪽으로 왔어요 여긴 그늘도 있어서 여기 낫겠다 여긴 좀 낫다 그늘도 있어요 여기가 좋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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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아 아이쿠아이쿠아이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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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안 돼 점심 먹으러 우리 해비버거에 왔어요 그래서 해와버거도 맛있는데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차버거 하나 하고 더블차 와 맛있겠다 더블차 에어더는 숯불에 구운 고기맛이 정말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숯불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맛있지 않나요? 여기서 식힐 때 빵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홀윗번으로 해가지고 와이프는 일반 차버거 시켰는데 고기가 더블이 나왔어요 로또 맞았는데 아이쿠트라이도 백집에 고구마가 그죠? 백집이 아주 쭉쭉쭉 떨어져요 쭉쭉쭉 떨어져요 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프렌치프라이드 프렌치프라이드가 남아가지고 투고박스를 받아서 자 세 번째 풀장에 갑니다 잘week도 더 이상성이 맛있게 다는 건가 귀신이 고기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너무새다 아우 너무새다 아우 너무새다 태양조명 Brother 너무새다 아우 너무새다 아우 너무새다 아빠 가려줬어요 아빠 가려줬어요 еф 에헹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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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오세요 오우 너무 흔들어요 아유 이쁜 갓사나리 아유 엘리 다리가 이뻐요 다리가 너무 이쁘네 갈까 이제 가자 가자 엘리 자 그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또 갈증 되어야 했죠 자 잘 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이렇게 2박 3일 알차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덕 꾹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